아.. 이거 할 때마다 불안하단 말이지 발사해버렸네 발사해버렸네 죽었다 무서워 내 몸에서? 나갈아 올 때로 나갈아 이제 놈에 죽이하고 놈에 나와요 현민 이제 너 차례야 놈에.. 아래에 있다? 나갈아 이거 115에서나 멈춰야돼 무조건 가야돼 무조건 그니까 봐야돼 오실실을 안보면 터진다 이제 딜컷하자 간절하게 오 피하고 한 번 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pulls 저럴 때는 그냥 일부러 잡혀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진실해 진실해 일부러 잡혀주는 게 낫다고? 아니 아니 저거 메테오 말고 다른 사람들 터지니까 그거 망한 거 아니야? 잡혀주면 앞에서 안 터지잖아 아 근데 저건 쟤네가 잡힐 뻔 했는데? 뭐라고? 방금은 쟤네가 잡힐 뻔 했어 그니까 누가 대신 맞아줄 수 있으면 좋다고 대신 잡히지 않아? 다 같이 잡히지 아니 아니 잡히면은 뒤로 뜨잖아 뒤로 아니 쟤말은 여러명 잡아가지 않나 어찌됐든 쟤네 들어갔으면 큰일 났지 않았어? 그거는 그거고 내가 말한 거는 그거인데 그냥 그거 하나 상황에서만 그렇지 루 루 ник 루 쟤네 operational 에너지 ños 도당 근링 오늘의 사 Geral 층은 에너지 전부 서로 Graphic 시모 컷! 아 다시 살고 싶을지 안에 들어간 사람 방음막 같이 다니지? 오케이 야 3시 쪽 있어? 누구? 어 있네 나 먹어? 안돼 개같은 놈이? 아이씨 자꾸 또 사과제 없이 내 주변에서 너네 여섯시 어? 안 간건데 아니 개같은 놈이 9시 봤지? 어 9시 봤어 아 9개 됐다 됐다 아니 개같은 놈이 나한테 자꾸 터뜩거리해 오오 왜왜왜 왜 안됐어? 진짜 못해? 먹으라는 거겠지 아 먹으라고? 내가 먹으라는 거? 아 안돼 없어진듯 어휴 같이 붙어 다녀야죠 아니 한 쌍으로 다녀야지 아 멍amy 역할 이럴 으응 연주 썼어? 난 다 써면 안 돼. 이거 대헌이 죽어가지고 이거 내봤어야 돼. 이거 피해? 놈이 6시? 어때 이거 하나도 안 돼있어가지고 느긋하게 또 하나씩 놓으면 되겠어. 저거 순간 나한테 억울해. 뭐 힘나간 놈이라니. 카운터 신실? 그래 거기서 놀아라 차라리. 이렇게 뒤로 가라곤 안했는데. 나 왔네요. 난 또 없네요. 난 지켜야겠다. 지켜주세요. 서버도 혼자 못해요. 전 없어요. 뭐가 없는데. 그 그냥. 헤헤. 아. 공원아. 싸우자던 거야? 어. 야 많다. 이번엔 말했지. 아까 아까 안 된 거 보고 이제 다 빡지 좀 온 거지. 이번에는. 이번에 11, 12, 아 11, 12, 1 이렇게도 놓으면. 중앙도 놓았다고는 하는데. 아냐 중앙은 혹시 모르니까 놔둬야지. 이렇게 안전할 때면. 거짓. 아니 노을 좀 했다고. 응. 야 찾기. 이거는 그냥 해. 이거. 내가 다시 비키겠으냐. 네. 네. 와우. 저러고 뒤졌으면 얻까 아니? 저게. 안포. 3명이나 던졌나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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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바드 남아있어가지고 괜찮아. 어. 안터지게 일단 그냥 놔둬. 어. 안터지게 안터지게 안. 어. 위에 놔두면 더 좋고. 시벨을 없다. 야 시벨을 없다구 시벨을 없다고. 업? 뭐야. 아. 갔어요. 아. 나 저거 2개 떼줄 알았는데. 무한. 요거 채워도 돼. 아니. 그 업다가, 커진다고 없었으면 이제. 없었다고. 저 2개 꽂다가 11시에. 11시에. 너 있었어? 아냐아냐. 야. 야. 갑자기 갑자기 labeled. 그래서 길아다 주는 거. 11시에. 두 개 깔았는데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야. 아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두 개 깔았다는 거야? 어. 내가 먼저 왔는데 바드가... 나 하나만 했는 줄 알고 갔다가 왜 이렇게 하고 죽었어. 너다? 이다? 내가 안 돼. 나 하나만 했다. 아쉽구만. 이렇게 죽을 게 아니었는데. 아쉽구만. 이렇게 죽을 게 아니었는데. 뭐? 네가 뭔데? 어차피 없어 미친놈아. 뭐가 없네. 애들 안 나와있다고. 아 진짜 공건이 없나? 아 진짜. 뭐 없네 없네 하고 있어. 뭐가 좀 갔는데. 거기 거기 없다고. 이제 슬슬 그거 조심하면 이제 바드. 이거 피해. 그거 조심할게. 이거 피하고. 한 번 더. 이거 1팟 그걸로 할 건데. 응교 네가 탄호자리 박이는 걸로 할게. 오케이. 이 했지? 어. 7줄. 응. 이겼다. 안. 불쌍. 여덟을 생각 내고. 아. 롬지 라이츠이 이제 에스리아는 파워드 뭐야? 너는 카운트 해야지, 이 카운트 간다고 했으니까. 내가 찬우자리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. 3년 후 빨라 스티커가 공격된다. 내 카운트에 이 기간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. 어서 드릴게요. 준비하겠다. 나 7시지? 너? 어, 7시야. 무조건 맞춘단 마인드로 해야돼 근데 빔 살짝 빔 맞춘건 상관없나? 살짝 빔 맞춘거? 데미지 들어간건 봤어? 부어달라고 핑 찍어 그러면 왜 안됐어? 아이씨 이건 그냥 쓰면 돼 아이고 아이씨 어차피 조냐 두개 있으니까 아직 형 괴같이 여기서 조냐 그냥 쓰면 들어왔을때 다음 암수 누구냐 너 암수 이제 던지면 돼 아 던져 던졌어 저거 내 암수야 오케오케 아니 뭐야 서버너가 던졌네 이번에 파이팅 파이거는? 안되겠으면 조인했어 상사금지 상사금지 아 잘 못지? 잘꺼 같은데? 우리 황진이라 나 둘 중에 하자 좀 있다가 하네 나 다 썼다 네 다음 거에서 무조건 다행히 흠 두 개 어 됐다 현민 이거 내가 부술게 아 내가 뭐 내가 할게 이거 내가 그냥 각성기 있거든 그리고 이거 내가 그냥 각성기 응? 각성기 있으니까 때려.. 때리세요 아 하면 된다 이거 무려 꼬다닥 들어갔다 이거는 진짜 겉절퍼냈 야정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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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때려줘 야물리게 때리고 기인 야아 고성형 깔끔 깔끔했다? 2티였네 둘 다 2티였네 아닌가? 저거 3티고 이건 2티였네 5냄 3티 6냄 2티 아주좋아요 갈증 근데 죽어서 봤는데 지금 전화 잘 넣긴 하더라 오케